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모비진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서 PC에 설치한 모비진 미러링 프로그램을 제거하겠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모비진을 찾은 다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일로 모비진의 미러링 서비스가 종료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삭제하겠습니다 서비스 종료 예정 안내에 대한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인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 키보드의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눌러 실행창을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실행창 안에 보이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 창이 오픈이 되면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모비진 항목을 찾습니다 찾은 항목을 더블클릭해서 삭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예를 누르면 모든 삭제가 완료되고 프로그램 목록에서도 사라집니다 오늘은 모비진 미러링 PC 프로그램을 제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